미국 주시로 은퇴하기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3일간의 연휴 즐겁게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 준비를 마친 이후에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와이프랑 함께 교보문고에 다녀왔는데요. 교보문고 한 구석에 미국 주시로 은퇴하기 실전 추자편 코너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쑥스러웠지만 사진도 한껏 찍어서 제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널려져 있는 제 책을 보니까요. 아 내가 정말 책을 쓰는 작가가 됐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저에게 미준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이렇게 작가라는 타이틀까지 안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아직까지 이 책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 권씩 소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멋진 책이니까요. 읽어보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같은 화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은퇴하기 미주인입니다. 오늘 미주인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구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인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구요.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인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의 모습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초반에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막판에 흘러내렸습니다. S&P500이 0.69% 마이너스, 다우존스도 0.72% 마이너스, 나스닥도 0.64% 떨어졌습니다. 러셀 2000도 0.56%, 그래서 전반적으로 0.5%에서 0.7% 정도 흘러내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개별 종목을 보시면 UI패스 같은 경우 6.42%로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S&P가 4.57% 마이너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3.62%, 메르카도 리블의 3.43% 빠졌고요. 스퀘어가 2.58%, C가 2.23%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소파이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13.45%나 껑충 뛰어올랐고요. 인텔리아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이유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4.3% 정도 올라갔고요. 차지 포인트가 3.64% 플러스, 코인베이스는 3.37% 넷이 굉장히 좋죠. 요즘에 클라우드 플레어의 힘이 대단합니다. 3.30% 정도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EV고가 2.2% 크리스퍼 역시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가위가 괜히 이유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그리고 오픈도어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죠. 1.5%, 1.43% 올라가면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단기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주식들은 다음날 떨어지고 떨어진 주식들은 다음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살아남을 방법은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한데 맞을 수가 있다. 누구한테 맞냐면요. 브루잉이라는 것은 이제 조짐이 있다는 거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력에 조짐이 지금 보인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서졌는데 하나는 스태그니션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스태그니션이라는 단어는 정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는 정체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만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요. 인베스트 입장에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전투를 해야 되냐면 숨는 것이 상책이다. 어디에 숨냐면요. 그 주식 뒤에 숨는다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좋냐면 하이어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권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 뒤에 숨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은 이번에 리서치를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지난 6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기관들을 한번 리서치를 해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이 기간만 살펴봤더니요. 지난 6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쿼털리 리터니, 수익률이 2.1% 마이너스가 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은요. 분기당 2.5%입니다. 따라서 2.5%에 4를 곱하면 10%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 주식시장은 1년에 10% 정도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당 3개월마다 2.5%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갔던 것이 지난 60년에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였는데 이 중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기관만 따로 띄워서 봤더니 매 분기마다 2.1%씩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기관이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식시장에 끼치는지 우리가 직접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올해 들어서 3.6%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랬다는 거죠. 작년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3.6%나 되는 인플레이션은 1990년대 초 나타난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스태그니션이 발생할지 안 할지죠. 스태그니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계속 정체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닝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기 성장률이 둔화되게 되면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함께 합쳐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거기에다가 위크닝 이코너미 그로스니까 경기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기업들 중에서 스트롱 프라이싱 파워 즉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러셀천 그러니까 중형주죠. 중간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러셀천에 속해 있는 주식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0개를 우리한테 선정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컨센서스 그 예상되는 2021년에 그로스 마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체 매출 중에서 직접 비용이라고 부르는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제외하고 나서 남아있는 총수익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총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 결정권이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리스트에 따르면 어도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어도비의 총수익률은요 89% 엄청난 총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스타 그룹이 81% 시너십스가 81%고요. 오라클이 80% 워크데이 77% 타페스트리가 71% 필립 노리스 68% PVH가 57% 언더아머가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식들이 우리가 가격 결정권이 높기 때문에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차트를 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은요. 지금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은 전망이 어둡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반면 전체 섹터들 중에서 두 개의 섹터는요.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강력한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차트 분석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개의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veral chart analysts, 차트를 분석하는 몇몇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두 개의 섹터가 그 중 가장 좋은 추자처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overall 전반적인 outlook 전망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좀 uncertain하다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우리가 가늠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그리고 이들은요. MKM 파트너라는 투자기관 그리고 펀드 스트라이시라는 투자기관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인 것 같은데 자 클라이언트 달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낸스 스톡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두 개의 섹터라고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데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브레이크아웃이 있었다. S&P 500 중에 에너지 섹터를 모아놓은 이런 지수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15% 정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에너지 섹터를 이루고 있는 주식들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MKM 파트너는 또한 우리는 컨티뉴 투 레코멘드니까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다. 에너지 주식들을 계속 바이레이팅을 주면서 추천을 한다. 이렇게 의견을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기관은 펀드 스트랏도 마찬가지죠. 펀드 스트랏은요. 한국계의 투자가가 이끌고 있습니다. 톰 리라는 분이 이끌고 있는 투자 기관이고요. 펀드 스트랏의 의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이 리메인.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키 에어리어 포커스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금 섹터가 에너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XLE는요. 에너지 주를 모아놓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가격, 석유 원유 가격이 지금 브레이크아웃이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치솟아서 하위수 레벨로 가고 있다. 지금 2021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XLE 같은 경우는 58에서 58.5까지도 계속 치솟을 것이고 그리고 61이 지금 리지스턴스가 있다. 따라서 61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파이낸시얼 섹터 역시도 지금 우리가 좀 어텐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다른 섹터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 애네레시스. 따라서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섹터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의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너지랑 파이낸셜 쪽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모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반적인 마켓의 모습은 확실하지가 않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근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느끼자면 조금 더 컴피던트하게, 조금 더 확실하다고 느낀다. 바잉 풀백이니까 풀백이라는 것은 이제 마켓이 조정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할 때요. 업트렌드가 나타날 때 매수를 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조정장이 이렇게 내려갈 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사는 것에 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Not trying to buy stocks in strong downtrend이니까 아무리 조정장이 우리가 매수 기회라고 하더라도 쭉 내려가고 있을 때는 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찍고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추세가 확실해진다면 그때 사는 것이 좋다라는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자세한 수치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37%나 되는 주식들이 S&P 1500이 나오네요. S&P 500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S&P 1500은요. 미국의 우량주 1500개를 얘기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1500개나 되는 우량 주식들 중에서 무려 37%의 종목들이 지금 strong downtrend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신나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2 out of every 3니까 3개의 주식들 중에서 2개의 주식은요. 지금 다운트렌드다. 따라서 강력하게 떨어지는 것은 37% 그리고 다운트렌드 떨어지고 있는 중인 주식은 무려 60%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바이더 딥을 하기에는 모멘텀이 너무 좋지 않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완전히 떨어지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때 이때 매수하는 것이 맞는 투자법이다라고 지금 차트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때 욕심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하락장일 때 굉장히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아도 지하 5층도 있고 지하 10층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기사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은 조금 좀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중에서 두 개의 섹터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상당히 떨어지는 중이고 그리고 다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성을 발휘하다가 나중에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순서에서는 각 11개의 S&P 500 섹터별 수익률을 확인해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YTD가 나와 있잖아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익률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11가지의 섹터별 지금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Consumer Discretionary 즉 아마존이 속해져 있는 경기 소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25% 지금 현재 YTD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onsumer Staples, 필수 소비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뭐 코카콜라라든지 월마트 같은 주식이 들어가 있는 섹터입니다. 3.95%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에너지가 굉장히 좋죠. 42.23% 파이낸셜즈가 22.1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섹터가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Real Estate 즉 부동산 주를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리치라고 부르는 것이 현재 24.38%나 상승을 해왔고요. 헬스케어가 13.45% 인더스트리얼즈 산업재가 11.48% 머트리얼즈는 원자재죠. 원자재가 10.5% 테크놀리지 기술주의가 15.49% 나쁘지 않고요. 유틸리티가 4.2%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 들어가 있는 섹터고요. 이 섹터는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아마존 닷컴에 들어와 있는데 뉴스룸입니다. 아마존 뉴스룸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편지 한 장이 도착해 있는데요. Dear Amazonian이니까 아마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보내준 편지고요. 이번 편지를 보낸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앤디 제시 새로운 CEO입니다. 자 이번에 앤디 제시 새로운 CEO가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는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아마존이 제공을 한다. 그 팀 멤버한테 뭐를 제공하냐면 플렉시빌리티니까 조금 유들이 있게 한다는 거죠. 뭐를 유들이 있게 하냐면 We return to the office.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피스에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그 근무 장소를 굉장히 좀 플렉시블하게 좀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요. 핵심을 짚어주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가 이번에 메모를 통해서 이야기했다. 월요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컴페니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Living it up to니까 맡겨버린다는 거죠. 일임을 한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인디비주얼 팀 매니저. 각 팀을 이끌고 있는 그 부서장들한테 결정권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니어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다이렉터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얼마나 자주 일하러 와야 되는지를 이제 부서장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프리비어스리 예전에는 베이스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1월달에 오피스가 개방이 되게 되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출근하는 것으로 원래 가이드라인이 나가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고요. 이제 너희 마음대로 재량권을 발휘해야 하라고 좀 플렉시블하게 놔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갈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거고요. 어떤 부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출근하면 되겠죠. 반면에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해야 생산성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런 부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그런 발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요. 앤디 제시가 이번에 얘기하기를 아마존은 찾을 수가 없었다. 원 사이즈 피츠 올 어프로치니까 단 하나의 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그런 룰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컴페니의 스케일에 있습니다. 너무나 큰 회사라는 거죠. 아마존은 지금 현재 1.3밀리언 인플로이가 월드와이드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이나 되는 직원을 이끌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코퍼레이트 그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몇 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룰 하나로 모두를 다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바뀐 폴리시에 따르면 아마존은 또한 코퍼레이트 인플로이 그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는요. 옵션을 또 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옵션이냐면 1년 중에 한 4주까지는요. Fully Remote이니까 완전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줄 건데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냐면 Any Location Within the Country 그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국가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요. 어디에 가서든 1년에 한 한 달 정도는 그냥 원격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굉장히 좀 통 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테크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Remote Work 그 원격 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요. 무기한 연장을 한다. 따라서 오피스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무기한 연장을 한 상태고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상단 부분에 그 포션 그 퍼센티지의 임플로이들이 직원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반면 트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엄청난 발표를 한 바가 있죠. 지난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Forever 영원히 집에서 일해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따라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싫고 나는 영원히 재택근무 할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마존의 결정 사항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미국의 대표 기업이 이렇게 원격 근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요. 앞으로 전반적인 그 기업 문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 아니면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원격 근무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사이버 보안 기업 역시도 굉장히 커다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아니면 지스케일러 같은 종목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넓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사람들이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이커머스 또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로크라든지 트레이드 데스크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소파이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주식시장에서 소파이의 주가가 13% 이상 폭등을 했잖아요.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간 스탠리라는 그 메이저 투자 기관에서 소파이의 커버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개의 캐탈리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캐탈리스트라는 것은 좋은 뉴스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는 뉴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배시 그레색이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따라서 소파이라는 종목을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니셜 레이팅을 오버웨이트 즉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에 따르면 포인트 아웃이라는 것은 가리키고 있다.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소파이의 메이저 비즈니스 라인이 이번에 부스트를 낼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2022년에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소파이는 3개의 비즈니스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출 비즈니스죠. 두 번째는 파이낸셜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렐레오라는 그 플랫폼을 인수해서 가지게 된 세 번째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의 비즈니스가 이번에 부스트를 맞이할 것이다. 첫 번째 캐탈리스트를 우리한테 전져주고 있죠. 자 그 첫 번째 비즈니스 라인이 뭐냐면 바로 스튜던트 론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소파이라는 기업은요. 학자금 대출로 시작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부분이 바로 학자금 대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그 정부에서요. 스튜던트 론에 대한 데프라먼트를 발효하고 있었다. 데프라먼트는 뭐냐면 보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3월부터 경기가 갑자기 둔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내년까지 학자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소파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심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류 연기가요. 2022년 2월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굉장히 좀 비즈니스가 갑자기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캐털리스트고요. 두 번째 캐털리스트를 보시면 지금 소파이가 뱅크 차터 어플리케이션을 했다. 뱅크 차터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은행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게 라이센스를 달라 이렇게 승인을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 소파이가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은행 구자를 개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주가의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캐털리스트를 가지고 소파이라는 주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스에게 따르면 타겟 프라이스를 25달러를 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최소한 50%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8월 말에 보내드린 기업 분석 끝판왕 UI패스 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UI패스는요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사무자동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들을 로봇이 직접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캐치미 이프 원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PS 레이셔가 76배나 되기 때문에 이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최강자이긴 하지만 너무나 비싼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 PS 레이셔를 살펴보니까 유아이패스의 PS 레이셔가 38.9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Why UiPath Slump 16.8% In September 라고 나와있죠. 따라서 9월 한 달 만에 16.8%나 주가가 추락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UiPath의 주가는 사실 6개월 차트를 보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말 정도에 가장 높은 주가를 찍었었는데 그때 85.1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무려 43.5% 정도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로봇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분야에 최강자의 것은 확실한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이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문제가 조금씩 사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어떠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UiPath의 주가가 지금 9월 한 달 만에 16.8%가 떨어졌다. 자 그리고요 End of Month니까 그 9월 말에 얘기하겠죠. 9월 말에 그로스 스톡 성장주가 대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주저앉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Interest Rate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경기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022년 피스컬 이어니까 실제적으로는 올해를 얘기합니다. 올해 2분기에 그 쿼터 실적을 살펴보면요. UI패스가 애널리스트가 기대하고 있었던 기대치를 모두 초과했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40% 정도 지금 전년도 비해서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Earning 같은 경우는 0.01이 발표가 됐는데 즉 흑자가 나왔는데요. 흑자가 나온 이유는 Adjusted이니까 그 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매출 그리고 Earning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Annualized Renewal Run Rate 이라고 합니다. Annualized Renewal Run Rate 이 뭐냐면요. 리뉴얼은 이제 갱신한 거잖아요. 따라서 계약이 이렇게 1년 단위로 구동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동 모델이 재체결이 됐을 때 이러한 것을 12로 곱해서 1년간의 매출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출 같은 경우는 60%가 지난해 비해서 오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출은 40% 정도 지난해 비해서 올라갔는데 앞으로의 매출 1년간의 매출을 기대해 본다면 60% 정도의 성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금액으로 보면 726.5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Net Retention입니다. Net Retention이 지금 144%가 나옵니다. Retention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해 존재했던 기존의 고객들이 오래 기여한 매출을 살펴보니까 지난해 기여 매출에 비해서 44%가 더 늘었다는 거죠.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업인데 같은 고객인데 작년에 비해서 44%나 기여를 더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지 지금 묻고 있잖아요. It's hard to say.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진짜로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하락했다. 결국 밸류에이션이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이런 어닝 발표할 때 UIFS의 경영진이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조금 좀 보수적으로 설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우리가 살펴봤던 가장 중요한 지수인 애니얼라이즈 리뉴얼 런 레이시를 보면 796에서 798 정도를 전망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금 성장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수치 그러니까 어닝 발표할 때 이 60%의 성장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애니얼라이즈 리뉴얼 런 레이시 그런데 향후에 다음 분기에는 40% 정도 성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성장이 더 져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 매니지먼트 경영진이 약간은 보수적인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 기사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컴페니의 가이던스에 따르면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데 30배 정도 멀티플이 30배라는 거죠. 이 30배는요 PS 레이시오가 아니고 애니얼라이즈 리뉴얼 런 레이시 비교를 하면 시가총액이 30배 정도 올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지금 38.9배 정도 형성이 돼 있죠. 물론 PS 레이시오가 38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비싼 주식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That would be expensive valuation 아직까지도 굉장히 비싼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티피컬 컴페니라면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컴페니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밸류에이션이 아니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IDC라는 평가 기관 그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요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의 그 시장 규모는 지금 2020년에는 17빌리언 정도였는데 지금 30빌리언으로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3년이 지나서 2024년이 되면요 17에서 30으로 껑충 뛰어오를 예상에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60빌리언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바로 UI 패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영진이 굉장히 실행을 적절하게 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비전에 맞춰서 계속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오토메이션 소프트 마켓을 계속해서 리드할 수 있다면 따라서 지금 1등 기업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UI 패스에 현재 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바잉 오프추니티다 매수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롱텀 인베스터 즉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UI 패스라는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기사는요 올 초였죠 2021년 1월 13일 그러니까 한 9개월 전에 발표된 기사의 내용인데요 텔라닥이 이번에 발표를 했다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을 한 것 같은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버추얼 프라이머리 케어다 버추얼은 이제 텔라닥이 운영하고 있는 그 원격 진료를 얘기하는데 원격 진료 중에서도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것은요 초기 진료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의사랑 상담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 같은 것을 찾아내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의료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한다는 소식이 9개월 전에 전해졌었죠. 자 여기에 후속적으로 뉴스가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텔라닥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어떠한 일이 발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라닥 헬스가 오늘 발표를 했다 어떠한 내용을 발표했냐면 It's Primary Care Service 지금까지는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인 Primary 360를 공식적으로 런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Now Available 이용할 수 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냐면 Commercial Health Plan 이라든지 Employer들 그리고 Other Organization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이 드디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요 텔라닥 헬스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투자의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같은 혜택을 주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인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베네핏입니다. 그런데 트래디셔널한 베네핏에 비해서 텔라닥 헬스에서 제공하는 원격 진료는요 상당히 비용적으로 많은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기업들이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런칭된 프라이머리 360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좀 질높은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프리벤션을 하는 기능 그리고 스크리닝 할 수 있었다. 프리벤션이라는 것은 이제 예방 기능이고요. 스크리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가려내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프라이머리 360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이용자들 멤버들이요.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디텍트 할 수 있다.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서 치료랑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수련들의 60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들 크로닉 디지즈 즉 만성질환을 얘기합니다. 만성질환 같은 것을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수련들의 60 멤버들은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텔라닭의 서비스는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스페셜리티 케어라는 것은 이제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멘탈 헬스 소포트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드벤티지 혜택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모어덴 50%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360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에 일하고 있었던 근무자들이겠죠. 이 근무자들 중에서 한 50% 이상이 이번에 텔라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적어도 한 가지는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퍼센트지 역시 한 30%가 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았는지 좀 살펴보면요. 멘탈 케어 서비스 따라서 상담 등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얼젠트 케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원격 진료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또한 덜마톨로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피우병입니다. 피우병 같은 경우도 충분히 원격 진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겠죠. 뉴트리션이라는 것은 이제 영양에 관해서 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텔라닭이 제공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수련들의 시스티의 그 서비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스피드가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텔라닭을 통해서 피지션즈 내과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은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개 주니까 미국 전역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지금 원래 평균 웨이팅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대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 따라서 새로운 그 닥터를 찾아서 내과의사를 찾아서 첫 번째 약속을 잡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텔라닭을 이용하면 일주일이면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텔라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멤버들의 스팬딩 타임 얼마나 오랫동안 화상 진료를 통해서 상담을 받느냐 요거를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요. 무려 에브리지 평균 거의 54분 정도를 지금 소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좀 자세한 상담을 받으면서 나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아마존의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텔라닭이라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톤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텔라닭이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의 그 종류 그리고 서비스의 퀄리티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조금 더 적합한 의료 서비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텔라닭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화이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체적으로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가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이 심했던 것은 페이스북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 한 주가가 1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져서요. 긍정적인 뉴스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페이스북이 런칭을 한다. 라이브 쇼핑 이벤트를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투자 가치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이 있었죠. 기업 분석 끝판왕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추세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소셜 커머스다라고 제가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라는 것은요. 페이스북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소셜 메디아와 커머스, 이커머스를 합쳐놓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keeps chipping away니까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new monetization via 쇼핑 새롭게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쇼핑을 통해서 이러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호스트 데일리니까 매일매일 개최를 할 것이다. 매일매일 라이브 쇼핑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 플랫폼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라이브 이벤트는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될 계획에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쇼케이스를 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딜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품을 진열을 하면서 판매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브랜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시각적 효과가 중요한 이러한 브랜드들이 참여를 하겠죠. 베네피트 코스메틱스라든지 코코카인드 메시지 페인트볼 네일즈 탄야 테일러 울트라뷰티 부오리 멀마트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드롭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드롭스는요. 사용자가 사인업만 하면 멤버로 가입만 하면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사고자 하는 아이템이 지금 판매가 개시되면 바로바로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연락을 받아서 들어가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TV에 나오는 홈쇼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홈쇼핑을 그대로 지금 소셜메디아로 옮겨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그 사용자가 28억 명이 넘어가죠. 지금 거의 29억 명에 달아내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4억 명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따라서 이렇게 29억 명, 14억 명이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홈쇼핑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할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요. 오미지님과 함께 번역하고 자막 작업한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시청해 볼 기회인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바이더딥을 해라.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추천하는 분야는요. 반도체입니다. 어떠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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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for we're we're back in. joining us right now to talk about where investors might want to start looking for opportunities even if growth is slow is Anastasia Amoroso. She is chief investment strategist at i-capital network and Kevin Nicholson who's co-chief investment officer of global fixed income at riverfront investment group. What's working right now? Q4. 2022? 예, Good morning, Becky. The reopening trade is very much continuing, and I do think it's going to carry us further into Q4 and into 2022. And what I really like about the reopening trade is there are many different flavors through which you can execute. Clearly there's the energy trade, which is very much working. And I think oil is going to continue to be $70, $80 a barrel for the next three months, most likely. desp hawks estãogruppandoak 수요, candy itself looking into 2022, I think we're going to see a very meaningful snapback in environmental travel and the return of business travel so that's going to continue to favor reopening trade. one that I would throw in the mix, which by the way Becky has not been working method yet, but this is what I would want to buy on the dip as semi tattoos, because consumer demand for electronic 이러한 이체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2% 이상으로 더욱 이체한 것 같아요. 5G가 더욱 굳이utral지 2% 이상으로 더욱 начала. we've heard of Goldman의 걱정 theory이 Q&A 방안은 지금 안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시에 대해서 사는 저희도 안전할 수 있겠죠. 혹시 이런 거에요? 저희도 안전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안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시작은 안전할 수 있겠죠. 2년째 연말이 지나면 1년째 연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12년까지 다행힌 2년에 대해서? 2년째 연말이 있겠죠. 그저의 주소를 어떻게 생각합니다. 2년째 연말이 있습니다. 1년째 연말이 금전할 수 있겠죠. but we know that they're shipping 40 50 percent below what those demand estimates are right now so as they rebuild i think that's exactly the kind of sector that's going to have the pricing power and we're seeing that right now